투자자들의 올해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 금리를 4.6%로 제시하자 시장에선 조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1%로 점치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상반기 조기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 둔화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연착률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조사에서도 올해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대되는 점을 이유로 조기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투자은행 스티펠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현재 둔화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리서치는 올해 미국의 생산활동 둔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첫 금리 인하는 7월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11일 발표되는 12월 CPI를 통해 올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연준이 1월 FMC 의사록을 통해 조기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며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섣부른 인하가 되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음을 우려한 겁니다. 재롬 파울 연준 의장을 비롯해 FOMC 회의에 참석한 연준 위원 대다수가 금리 인하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FOMC 투표권을 가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훈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할 경우 금리 인하는 3분기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고 6월 또는 하반기에 첫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점쳤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것이란 관측에 미국 채권 시장에선 10년물 금리가 4.32%, 30년물은 4.48%까지 치솟았습니다. 일각에선 5월에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최대 3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큰손으로 불리는 엘 에리언 알리안츠 경제고문은 6월 첫 금리 인하를 포함해 연내 3차례 인하가 최선이며 2차례 인하에 그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는지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 세부계획은 밝히지 않지만 의회 의원들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시장이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6월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140여 차례 등장했던 청문회에선 미국의 정부 적자 문제를 들어 긴축 정책이 장기적이어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엔 파월이 지난 통화정책 보고 때보다 조금 더 매파적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서기 전 파월 의장이 받아든 물가 지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PC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연준의 물가 관리 목표인 2%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월가에선 아예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스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물가 지표를 보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기준금리 인하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대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 안정과 물가 안정 등 추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 성급한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고수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의원들 대다수가 미국 경제의 견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상업용 부동산 위기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채권시장에선 10연물과 30연물 국채금리가 각각 4.1%, 4.2%대로 급락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유력한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 6월을 점치고 있습니다. 반면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7월은 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비농업 고용 수치와 실업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는 2월 실업률 전망치는 3.7%로 1월과 동일하겠지만 비농업 고용 규모가 전월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19만 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네이션와이드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 그룹